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저거 따로 다녀야 알겠지? 어? 따뜻해? 맞다 저기는 부산인거지 그럼? 저기가 벨버리였나? 저기 위치 제밖에 없어서 부산도 할 수 있고 아 메모지에 맞네 좋았다 엄마 밖에서 놀아 놀아 아 양보고 아니 한 번 먹어 나 한 명씩 먹어 내가 맛있겠다 잘라놔 한 번씩 넣으면 쩔어 맛있다 팔 다벨이 있었어 팔 다벨이 있었어 나 어제 이거 맛있어 얘들아 파스타 먹어봐 선생님 좀 주세요 아 줄게 맛있어? 시우 접시 줘봐 맛있어 맛있더라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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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저 조합색 이 좀 뜯어줘봐 잡고 있을게 아니 뜯어봐봐 잡고있다 한번 먹어보자 이거 다 치즈야 치즈 흰색 돈까스 돈까스 그건 밥이지 밥 원래 돈까스 밥 잘 먹어 많이 안먹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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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광 같다 야채생각 다위도 줄까 다리 오다리 이런 야채들이 향이 안 깊은 거라서 맛있다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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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이거 하나 먹고 있는 거 알지 2타전인지도 모르고 올려 봐 손 올려 이렇게 한 잔 할래? 응 뚜껑이 안 잡히면 돼 어 마지막 구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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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